그룹 세븐틴 멤버 정안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한다. 소속사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정안은 자가 진단 키트에서 양성임을 확인했다. 곧바로 신속 항원 검사를 진행했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정안은 인후통과 경미한 기침 증상이 있으며 재택치료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안은 13일 민규 번혼과 잠시 접촉이 있었으나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고 밀접한 수준의 접촉은 없었다. 그 외 멤버들 모두 현재 특별한 증세는 없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정안은 당분간 세븐틴의 향후 스케줄에 참여가 어렵다. 아티스트의 활동제에게 일정은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다라며 아티스트의 건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안이 건강한 모습으로 팬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치료와 회복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또한 방역 당국의 요청 및 지침에도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전했다.